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 커피 드셨나요? 터치커피 한잔 어떠세요? 최고의 맛과 향을 위한 10시간의 기다림 카페인이 적고 지방이 없는 매일 다른 느낌의 커피 당신의 한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터치커피 자 오늘의 나머지 하나의 사연은 땡 민영씨의 사연입니다 울산에서 왔어요 자 가끔씩 요파씨에는 이런 상징적인 사연들이 오곤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자격룰을 무너뜨린 분의 친구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주옥선의 창시자 뭐 이런 분들 이런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개설자 이런 한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레전드 분들이 가끔 사연을 보내주시죠 보시죠 아 오늘도 레전드군요 안녕하세요 XSFN 뮤직원 여러분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땡 민영입니다 현재 시점까지도 혼자 알면서 끙끙 고민만 하기에는 아쉬운 게 있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구경만 좋아하고 글은 몇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보기에는 헤비 유저고 이제 별달린 아이디들이 보기엔 머글이죠 라이트 유저시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주 69시간 근무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온 커뮤니티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몇 달에 한 번 쓰는 글을 써봤습니다 자 그 글에 관련된 짤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쓰신 분이구나 보죠 그 글에는 제가 엑셀로 20-3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근무표가 있었고 거기에는 주 5일 동안 69시간 근무를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소셜, 온라인, 기사, 지면기사에서 보신 모든 표를 만드신 분이 땡민영 씨입니다 이 표 있죠 엑셀로 만든 것 같은 표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간 그런 거 있죠 근무, 근무, 점심, 점심, 거실, 거실 그 표 확인해드릴게요 이걸 소셜에 떠올리는 건 저희가 이게 또 이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서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요일에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 자는 시간 까만색의 기절 이렇게 써있는 표 있죠 그거 보셨으면 땡민영 씨가 만든 겁니다 맞아요 온 나라의 여론을 200석에 달하는 여당들이 주도하지 못하는 동안 땡민영 씨가 혼자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구나 다른 데 포가겠다는 댓글도 나오는구나 하고 제 글을 본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가 구독해서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가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가면서 예전에 유피디님과도 인연이 있었던 채널에서 그런 채널이 많습니다만 아 그래요? 있겠죠? 저 아는 사람 중에 저보다 유명한 사람 세고 됐잖아요 매주 금요일 밤에 올라오는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료 화면에 제가 만든 그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분 제가 알죠 그나마 이제 우리 사무실 들락날락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문학인이라서 저도 한번 제가 정점을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문학인은 자영업자고 그 소셜의 바이럴이 잘 되는 게 본인의 이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땡민영 씨라 아니에요 이게 옛날로 치면 그거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조회수는 얼마 안가 100만을 넘겼습니다 딴지죠? 아마도 딴지의 편집장과 제가 이런 미리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회사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말하기로 딴지가 유튜브를 해요? 유승균 김창규 미리약 딴지 유튜브 잘 나가죠 나는 왜 못봤지?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알고리즘이죠 문제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두 번째 짜리 딴지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영상 캡처예요 아 이걸 보니 이제 무슨 방송인지 알겠구나 네 딴지 방송국이잖아 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걱정 반 꾸질한 반의 말 다시는 그런 거 만들어서 올리지 마라 였습니다 아니 왜요? 만들면 올려서 안 될 건 또 뭘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배우자가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막 자기 이름이 나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시국이 이제 검찰 왕국이다 언제 잡아죽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요즘은 시국 선언만 해도 공문이 날라온다면서요 잘 보았다 새끼야 이런 내용을 담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어머니들이 이제 대학 가서 야 너 데모하지 마라 어 그렇죠 90년대 80년대 대학 보내면 다 그 얘기부터 하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걸 안 해가 네 마냥 좋다는 답변을 하기에는 제 눈빛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나 봅니다 그 단어들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고발, 피의자, 압수수색 같은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모님은 아마 그걸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혼자 갖고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별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송곳의 주제의식 같은 거죠 그 송곳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충분히 날카로워지면 누군가가 찔러서 빠져나오긴 한다는 거잖아요 땡민영 씨가 아닌 누군가가 만들어서도 만들 것 이라는 게 대부분의 믿음이었고 실제로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땡민영 씨가 이거 나요라고 나서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3월이 되어서 다시 주 69시간 근무라는 주제가 화제가 되자 관련 기사가 포털에 주르륵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라는 출처가 쓰인 채로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출처가 쓰인 게 아니죠 그렇죠 출처 따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비디오머그 이거 SBS인가요? 헤럴드경제, JTBC, 한겨레 등등에서 다 땡민영 씨의 표를 갖다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처를 다 애매하게 기재를 한 거군요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퍼가는 건 요즘은 정말 아무도 거리낌 없이 하니까 언론사가 원칙적으로는 레퍼런스를 URL 기준으로 달아주는 게 정상이죠 이럴 경우에도 그리고 달아주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확인한 것이다까지를 달아주는 게 정석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정석을 더 포함하자면 그 아이디에다 DM을 하나 보냈어야죠 원래는 그렇죠 허락 받았어야죠 이거를 은근히 언론사들이 못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귀찮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겠는데 사실 원칙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이게 평균적으로 일간지랑 인터넷 부서들은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 하루에 하나, 며칠에 하나씩 쓰는 그나마 주간지나 월간지들이 이런 거를 조금씩 지키는 편이고 거의 못 지키죠 이것도 재미있는 게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에 대한 문의들이 꽤 활성화됐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가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가마쿠나 에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쭉 가는 걸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희귀한 영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퍼간다고? 무슨 여행 프로그램 저기 제이땡에서 자기네 여행 프로그램에 쓸 건데 이걸 퍼가도 되겠냐라고 문의가 온 겁니다 정중하게 그래서 그렇게 오면 또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생각한 건 되게 재미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글로 된 것들은 막 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상은 이제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갖고 있는 권력도 굉장히 커졌고 디어봐서 알아요 네 자기네가 이제 당해본 거죠 이게 이제 웹기반 커뮤니티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 처음에 돈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유튜브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긴 한데 그전까지 아마추어였다가 그러니까 일반 커뮤니티가 그냥 황무지라면 유튜브는 약간 걸음 뿌려놓은 밭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뽑아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건데 황야에도 그냥 뿌려진 야채들을 그냥 뽑아가면 그것도 설이긴 설인데 그런 설이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죠 지금은 그러게요 이건 뭐 9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기사가 만들어진 매체들은 방송사, 신문사도 안 가리고 진보중도 보수선양도 안 가리더군요 그렇죠 나중에 어떤 중심 국회의원의 소셜에도 이 근무표를 따서 쓴 글이 올라오는 걸 보기까지도 했습니다 삼선이죠 삼선이고 당대표를 냈습니다 이 국회의원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다 이거 갖다 썼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봤으니까요 네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맞이하고 나니 내가 만든 창작물을 한 커뮤니티 수준의 집단에서 보게 되는 상황에서의 느낌과 포털에 수십 개의 기사가 올라와 함께 떠다니며 그 기사들마다 온갖 댓글이 달리는 걸 볼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싶습니다 네 이게 안 겪어보면요 공포의 크기가 커지는 기분을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 공포는 부피가 커지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네 긴장감과 이걸 느껴보신 거예요 특히 후자에서 쓴 느낌이 기억에 후자라는 건 기사 댓글 네 쓴 느낌이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온라인에 무언가 의견을 남기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려 합니다 혹시 올리신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뭐 회자됐네요 이런 글을 쓰셨을까요? 안 쓰신 느낌이죠? 네 그걸 안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살다 보면 가끔씩 소위 말하는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말씀대로 이게 너무 유명해졌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안 만든 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모른 척해야죠 지금 문학인이 영탄소리라는 게 아닌 게 문학인은 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 얼굴이잖아 땡민 형씨는 훨씬 유리해요 저는 다행히 봐놓고도 전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쪽팔려서 서둘러 늙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예전에 떠올린 그 단어들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왜 이렇게 공을 들여 사연을 끝까지 쓰고 있는 걸까요? 아내에게 또 혼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여기가 그 아이실이 아니라 욕하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약에 답을 한다면 사실 자랑하고 싶죠 이거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파씨가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느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 짤방은 내가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 또 여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땡민 형씨가 다른 어떤 소설에서 서로를 향해 윽박지르는 정치 고강여층들보다 훨씬 깊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하나 가지시게 됐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모르는데 그냥 요파씨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공포의 부피를 감각으로 이제 느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진 미디어에 어떤 이야기를 쓰는 게 맞다라는 감이 생기신 거예요 요파씨에 나간다고 해서 대역 주인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지 않거든요 이게 듣는 매체의 매력이기도 해요 아무리 팟캐스트라 한국은 팟캐스트를 많이 안 쓰는 편인데 팟캐스트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 가도 팟캐스트에 회자된 이야기는 글씨 매체나 영상 매체들처럼 쉽게 조리 돌리면 되지 않아요 비합리적으로 많이 유명해지지 않아요 그걸 저는 땡민영씨가 이제 느끼시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송을 듣고 계셨으니까 또 아쉬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다 그런 안전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잘라가지고 투티투그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쇼츠로 이런 걸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인스타에서 뭘 하긴 합니다만 이걸 굳이 돌리지는 않아요 땡민영씨가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잊을만하면 요파씨에 등장하는 한국사를 바꾼 레전드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저는 엑셀을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칼라 쓰는 거나 폰트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엑셀을 많이 써본 직장인의 솜씨다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학교나 직장의 식단표 근데 이거는 갈굼을 꽤 당하면서 배운 스킬인 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글씨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 셀에는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색깔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폰트와 백그라운드를 같이 고려한다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솜씨입니다 그리고 왼쪽 제일 위에 보면 2401에는 녹색으로 접힌 표시가 하나 있죠 이것도 일일이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쭉 붙여서 오토로 넣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엑셀을 쓸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르는 사람은요 줄간 이렇게 못 맞추고요 그리고 색상이 노란색 계열로 가면 갈수록 일이죠 다른 천연색으로 가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박 열심히 표현하셨습니다 농도 갖고 지금 구분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꽤 손이 많이 가고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짬바가 있어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노란색 가까운 것들이 업무와 관련된 거거든요 업무 및 출퇴근, 출퇴근도 업무잖아요 그래서 휴식도 노란색이에요 진한 노란색 왜냐하면 업무의 일부거든요 더 웃긴 건 치킨이 짱짱한 노란색이에요 따라서 이게 꼭 휴식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알바로 이때 지키는 여가가 아니거나 이때 튀기시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라고 치환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 뭐 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주 69시간을 막아선 열사들 중 한 명 땡민영 씨의 사연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